45번을 보겠습니다. 평판 위를 지나는 경계층 유동에서 경계층 두께가 델타인 경계층 내의 속도가 large u분의 small u는 sin e 델타 분의 piy로 주어진다. 여기서 y는 평판까지 거리, u는 주류 속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경계층의 배제 두께, 델타 스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분의 델타 스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델타는 경계층의 두께, 델타 스타를 경계층의 배제 두께입니다. 경계층의 배제 두께. 그래서 경계층의 배제 두께를 구하는 공식은 인테그랄 1- large u분의 small u 곱하기 dy죠. 이때 0에서부터 델타까지, 경계층 두께까지 변화가 있습니다. 경계층의 배제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죠. 배제 두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델타까지 1- u분의 small u는 sin e 델타 분의 pi 곱하기 y로 주어졌고요. dy 주어졌네요. 적분합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의 sin 값 적분하면 플러스 코사인으로 나오죠. 플러스 코사인으로 나오고 그 안에 있는 값, 뒤집어서 나오죠. pi 분의 2 델타, 2 델타 분의 pi, 뒤집혀서 나오고 마이너스 sin은, sin은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2 델타 분의 pi 곱하기 y. 자, 이렇게 해서 0에서부터 델타까지 델타 마이너스 0 플러스 pi 분의 2 델타 곱하기 코사인 델타를 갖다, y의 델타를 갖다 대입시키니까 코사인 2분의 pi, 마이너스 y의 델타를 갖다 집으니까 델타 지워져서 코사인 2분의 pi 0가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0 갖다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코사인 0도가 돼요. 0도,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델타 플러스 pi 분의 2 델타 곱하기 0고요. 0고, 마이너스 코사인 0도, 코사인 0도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pi 분의 2 델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델타를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pi 분의 2 1 마이너스 pi 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분의 델타 스타 경계층 두께 분의 경계층의 배제 두께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pi 분의 2 1 마이너스 pi 분의 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pi 분의 2 정리하면 0.363이 나오는데 답은 2번이 됩니다. 4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경계층의 배제 두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가끔은 나와요. 수업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을 겁니다. 다음 46번 넘어갑니다. 매끄러운 원간에서 물의 속도가 v일 때 압력 강화 델타 p1이었고 이때 완전한 난류 유동이 발생되었다 그랬어요. 원간이고요. 원간이고 속도가 v이고 압력 강화량이 델타 p1 난류 유동입니다. 이때 속도를 ev로 하면 ev로 실험하였다면 압력 강화는 얼마가 되는가 그랬어요. 압력 강화량 델타 p 압력 강화량 델타 p는 감마 곱하기 hl 감마 곱하기 란다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d분의 v제곱 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달다 p2는 속도가 ev로 표현해서 실험을 했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거로 봐요. 다른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은 거로 해서 보고 속도만 다른 거로 놓고 보라고 하는 거겠죠. 다른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리고 완전한 난류 유동의 원간에 손실수도 구하는 표현식은 다시 바이스바 방정식 적용시켜서 푸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4배의 v제곱 이렇게 되겠죠. 4배의 v제곱 4배의 델타 p1 4배의 델타 p1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답은 3번으로 봅니다. 델타 p2는 4배의 델타 p1 4배의 델타 p1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6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47번을 보겠습니다. 수력 구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수력 구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력 구배선은 HGL은 가마브라피 압력수도 플러스 위치수도죠. Z 그리고 에너지 라인 에너지 라인보다 속도수도만큼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선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아래쪽에 있죠. 에너지 라인보다는 속도수도만큼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수평선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수평선인 것은 손실을 무시한 에너지선이죠. 에너지선이 항상 수평선이고 위치수도와 속도수도의 합 틀렸고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으로 나타내주고 에너지선보다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4번이 맞네요. 47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